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5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마감하였습니다. 다우산업이 0.39%, 나스닥중압 1.35%, S&P500이 0.81% 상승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미국의 민간고용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3대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ADP 전미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8만9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인 16만명, 전월에 18만명 증가를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을 기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전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한 주 동안 원유재고가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휘발유 재고 증가와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주목되며 하락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WTIU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5.61% 급락한 84.22달러의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낙폭이 심했던 종목 및 업종에 되돌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며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금일 두산로보틱스가 상장되는 날임에 따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두산로보틱스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6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되며 메모리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메모리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